기말고사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여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여름은 지치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든 계절인데 다가올 여름방학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고2의 여름방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2 여름방학 잘 보내기 수학학습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름방학 우리는 고1 때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어떤지 아실 거야. 그렇죠? 여름방학 어떻지? 여름방학 더워? 공부 안 돼? 여름방학 짧아요. 여름방학 엄청 짧죠? 보통 한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고 우리 친구들이 또 혹시나 부모님하고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름휴가 갔다 오면 조금 지나면 여름방학 지나고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더 효율적이게, 그렇죠? 더 똑똑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한 욕심은 버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학이 되면 일단은 좀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수1도 하고 수2도 하고 또 선택과목 확통도 하고 기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고 문제집도 여기까지 다 끝내야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걸 끝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땐 기분이 좀 좋을 수 있지. 그치? 내가 이거를 다 해낸다면 좋겠죠.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우고 뿌듯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계획을 세우면 뭐해? 지키지 못하는 계획은 세워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한 여름방학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까요? 중요한 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방학 때 벌써 중간고사 대비하라고요? 네. 왜냐하면 9월달 하고 10월 초에 추석이야. 대부분의 학교들이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신 직전 대비라고 해가지고 달달달달 벼락치기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기간을 4주 정도 잡는데 9월 초부터 바로 우리는 벼락치기를 해야 돼. 그럼 그 전에 8월달에 뭘 해야 되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7일 부분, 그 과목, 그 교과에 대한 개념,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개념 공부를 여름방학에 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학 2라고 얘기한 거는 대부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수학 2가 2학기에 나가는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선택과목, 그 선택과목까지 플러스해서 어찌 됐든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 2학기 때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교과, 그 교과의 개념 학습이 여름방학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개념에 플러스 심화 과정까지 여름방학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할 기간이 없어요. 9월 말에 바로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내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 다 점수 잘 받기 위한 일단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그 개념 학습에 초점을 맞춰라. 제 강좌 중에서는 파워업 강좌가 개념에 그리고 거기에 심화 기출, 실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업 강좌를 바로 가서 왜냐하면 제가 개념을 다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개념에 기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개념 강좌 가셔서 여름방학부터 개념 학습을 심도 있게 하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의 학습 스타일이 개념 뼈대를 조금 빨리 잡고 교과서의 어떤 그 커다란 테두리를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막심화 과정 가서 문제풀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피드업 강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개념 학습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방학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워낙 꼼꼼해서 수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름방학에 복습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원은 이미 끝났어요. 내신 시험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수능 보잖아요. 이제 수학원은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여름방학 그 되게 짧고 중요한 그 기간에 수학원을 복습하기보다는 수학원은 내가 어떤 목표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표를 목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좋아요. 9월 학력평가 시험이 있거든. 그런데 그게 8월 말해봐 이번에. 그러니까 그 9월 학평을 앞두고서 9월 학평을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수능형, 모의고사형의 수원의 기출문제들을 푸시면서 아, 내가 수원의 빵꾸난 개념이 여기. 그 개념 찾아서 채우시고 아, 또 내가 이런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잘 안 돼. 그럼 또 기출문제 갖다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학원을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그냥 개념서 다시 한 번 훌른다? 이런 복습이 아니라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보시면서 빵꾸난 부분의 개념을 채우는 그런 복습을 언제? 8월 말에 하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수학문제 풀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쵸? 지키기 쉽진 않아. 이게 말로는 매일매일 수학문제 30문제 푸는 거, 20문제 푸는 거 매일매일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매일매일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1학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2학년, 2학년 중간 기말,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많이 더 조급해져요. 왜 조급해지냐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과목 다 끝내고 선택과목도 개념 다 끝내고 막 문제 풀고 심화 막 돌리고 막 몇 번 돌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나는 이제 수원했어. 수추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도 잘 몰라. 개념이 완벽하게 안 돼 있어. 이런 친구들 많이 조급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요소로 아 나는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졌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조급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 어떡하지? 이거 건드렸다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잘 안 되니까 어 이것도 건드렸다가 어 이것도 했다는데 어 쟤는 이거 선행했다는데 이것도 건드렸다가 이것도 건드렸다가 막 이런 게 이런 친구들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 건드리고 또 완성도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여러분들 인지는 아실 건데 95%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점수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한 문제를 풀 때는 100% 알아야지 그 문제가 정답으로 이끌어지는 교과예요. 다른 과목이랑 달라. 95% 정도 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수학은 절대 왜냐하면 100%까지 완성이 되어야지 그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다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이렇게 넓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해봤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좀 버리시고 아직 시간 있어 얘들아 니네 고작 2학년이야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 고작 2학년이야. 그러니까 단단함을 좀 쌓으시는데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멘탈 관리하는데 일정 분량을 그냥 매일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아. 이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냥 매일같이 나하고 싸우는 거야. 뭐 난 필요 없어. 그냥 나하고 그냥 나는 항상 이 일정 분량을 꼭 해낼 거야. 이 분량을 꼭 해낼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력들이 모이면 그것이 점수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여름방학 이렇게 우리 2학년 친구들 잘 보내줬으면 좋겠고 다음 방학은 고3 왜냐하면 여름방학 마지막이에요. 고2의 마지막 왜냐하면 겨울방학부터는 예비고3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예비고3 예비고3 하지 말래. 고3 싫다고. 근데 예비고3 겨울방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조금은 짧지만 충실하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2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여름 준비 잘 해가지고 여름방학도 산뜻하게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퀘스트에서 만날게요.